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당신은 절박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 10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스라엘은 자연환경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한 곳입니다. 전에 제가 여리고를 가보았는데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산이 바짝 마른 바위와 흙더미가 수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 줄 몰라요. 이때 사슴이 목마르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쉽게 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요. 이스라엘에 가봐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그런 갈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사슴은 신의 물이 생명입니다. 그 말 그대로 생명의 물이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신의 물이 생명이에요. 그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이 헛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냐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갖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그 생명샘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을 때 그 생명샘이 고갈됨을 느낄 때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온다고 할지라도 풍성한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정말 자아가 온전히 깨지지 않고 정말 본성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넘어지고 주기적으로 화를 내고 주기적으로 제 가운데 빠지고 이런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답은 내가 살 길은 내가 풍성한 생명을 얻을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기도 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정교적 의미에 충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다.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갈급함 갈급함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성경의 기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10편 기자처럼 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갈망하지도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아께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요아를 구하는 사람이 적어요.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한다는데 맨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냐고요.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죠.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과 충만케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다고다고 해서 받으려고만 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나 얼마나 하나님을 구했나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 없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에만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구하기만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